작년에 신천지 HWPL 만국회의 행사에 축전을 보낸 정치인들 15명에게 전부 다 전화를 돌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명이 있었는데, 이분은 신천지인 거를 알고 써줬다는 분이었어요. 유일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랑 얼마전에 다시 연락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여러가지를 물어봤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된거냐면, 작년 당시에 지역에서 신천지 봉사단이 있대요. 이 정치인분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신천지 봉사단하고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 어르신도 있는데, 그분이 또 신천지 신도라서 계속 요청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또 국회의원이 있는데, 신천지 측에서 국회의원도 축전 써줬다 이러면서 보여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이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써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작 그 국회의원실에서는 써준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구요. 이거는 뭐 그 국회의원 측에 거짓말을 했든 아니면은 신천지 측에서 거짓말을 했든 뭐 둘 중에 하나일텐데, 어쨌든 이제 신천지인 거를 알고 써준 거는 사실이죠. 1년은 아니고 아무튼 몇 달이 지나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제 2020년이 됐고, 다시 연락을 했을 때, 이번에 답변에서 좀 아쉬움을 저는 느꼈어요. 일단은 물어봤죠. 뭐 요즘 신천지 근황이 어떠냐 그 지역에서 그랬더니, 요즘 꼼짝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지금 감염 확산 사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뭐 봉사활동이나 운동이나 여러 모임 자체가 다 중단이 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분이 그때 이제 신천지에 축전을 보내고 나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에 시달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 정치인을 만나면, 뭐 이만희 개 뭐 뭐 해봐 이런 식으로 욕을 해보라고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치인된 입장에서 공인인데 시킨다고 욕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니까 이제 욕을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시민들이 이제 아유 신천지 맞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신도들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는 이만희 욕도 하거든요. 뭐 이제 녹음이나 녹화를 안 한다고 하면 이만희 욕도 합니다. 뭐 이 정치인분이 그러면서 이제 난 신천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다. 당황스럽다. 희한한 일을 많이 겪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이분이 또 오해가 계속 생기니까, 이 사건이 터지면은 기사가 또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뭐 지인들이 이제 신천지에 축전 보낸 거 그 기사를 계속 막 보내 오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답변이 아쉬웠는데, 어찌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얘기한 게 저는 조금 그랬어요. 이분이 그때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 올해도 비슷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남북 교류도 하고 안 갈 데가 없지 않냐. 정치인들이 사람 모이는데 다 가는데, 일파음파 퍼져가지고 나도 어렵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해서 정치인들이 안 갈 수 없지 않냐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작년 당시에도 인터뷰 기사에 보면은, 표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물론 이분이 이제 뭐, 다시 내 신천지에 축전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있겠나? 신천지도 이제 접근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언론에 나와 수모를 겪었는데, 신천지도 그렇게 나한테 또 축전 써달라고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천지 소리만 나면 경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답변이 아쉽죠.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나 신천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신천지에 축전을 써준 거로 인해서, 그 당시 상당히 부주의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신천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없고, 뭐, 수모를 겪었다.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사람 모이면 되는데 정치인 안 갈 수 없지 않냐.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표를 위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많이 아쉬웠고,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다른 정치인은 그렇게 했었어요. 아까 김부겸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천지에서 위장단체로 접근을 해서, 몰라서 써줬다. 그리고 앞으로 잘 알아보겠고, 신천지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진태 의원도 보좌진이 써준 거고, 나는 몰랐던 사안이고, 일류인에서 보좌진을 징계했다. 그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정치인 분에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취재 후기라면 후기인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 괜찮게 들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기저기 또 알려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